책상다리의 과정에서는 바깥쪽에 있는 외측관근이라고 하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기 쉽상 이고요. 또한 안쪽에 있는 연골은 압박을 받으면서 얇아지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직접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상다리라든가 또 쪼그려 앉기 자세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 책상다리를 했다면 곧바로 자세를 바꿔서 다리를 펴주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걸어줘서 근육의 피로현상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주부들의 관절을 위협하는 게 또 있었으니 바로 어마무시한 무게의 장바구니.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면 무릎의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이 근육 중에서 특히 대퇴사도구진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면 쉬피로현상이 나타나면서 관절염을 유발하는 직접 원인이 되겠습니다. 문경 씨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관절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는데. 같이 씩씩하게 걸어가자. 안 올라갈 거야? 가자. 지효인데 다섯 살이 혼자 갈 수 있어. 금방 웃으라고 한다고?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딸을 안아주느라 매일 밤 관절통으로 밤잠 설치기 일수란다. 지효야 16kg래요. 지금 몸무게 좀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계단 올라가는 게 한 해 한 해가 틀려요. 그런데 자꾸 안아달라고 힘들 때 안아달라고 하니까 안아줄 수도 없고. 그렇다면 무거운 것을 들 때 관절엔 얼마나 무리가 갈까? 캐틀벨을 들고 무릎 압력을 측정해봤는데. 검사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엄청난 압력이 무릎에 실렸던 건 관절 약한 배경기 주부에겐 엄청난 압력이란다. 근전도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서 있을 때의 것을 이래활성도 시그널이라고 봤을 때 캐틀벨을 들고 서 있을 때는 무려 3배에서 5배 이상의 높은 압력이 무릎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무릎에 더욱 많은 부하가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릎에 관절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부들 관절 아무리 아파도 보기 못하는 게 있었으니 이름부터 아찔하다 여자들의 필스템 하이힐 장바구니에 아무리 무겁다 한들 하이힐을 포기했었느냐 주부들의 안전한 출타를 위해 하이힐이 관절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아봤다. 운동화를 신었을 때와 하이힐을 신었을 때 발에 또 무릎에 걸리는 압력이 어떻게 변화한지를 보기 위한 조각검사가 되겠습니다. 운동화를 신었을 때는 앞뒤 또 전후 좌우의 모든 압력 분포가 정상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하이힐을 신었을 때는 체중이 과다하게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무릎 앞쪽 근육에 많은 부하가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하이힐은 무릎관절염이나 족부관절염의 직접 원인이 된다고 아랫. 아랫. 감사합니다.